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 햇살처럼 와주던지 아니면 내 마음도 잘 알지 못하게 지금 꺾어버리라고요 나는 만신창이처럼 비틀다며 너의 앞에 달달한 내 아름다운 아 너의 안 두드리며 그래 그대와 나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어요 난 오히려 더 아닌 척해도 무시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안 울어도 되네 오늘 너의 앞에서 죽을 숨기고만 싫어했던 나 그락한 내 모습까지도 받아주겠니 나의 작은 소년에게 드러낸 너의 상처를 바람에 닿고 흉이 남아돋네 어린 소년에게 설이없 네가 대답하 pencils 펼ak 음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